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장우 대전시장이 카이스트 협력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100일간의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카이스트와 협력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대덕특구 일원 현장 10개소를 방문해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대상지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사이언스타워를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2개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IBS 유휴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을 살폈습니다. 또한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찾아 하수처리장 이전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 밖에도 혁신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부지, 공동관리아파트 현장,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지,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등을 방문해 관련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카이스트와의 공조, 협력을 통해 대전을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